어제 오후 5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냉동제품 공장에서 냉매 가스로 쓰이는 암모니아가 누출됐습니다. 사고 직후 공장 안에 있던 직원 2명은 곧바로 대피했지만, 80대 노인 등 인근 주민 4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암모니아 기체는 고농도로 들이마실 경우 피해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사고 대비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. 소방당국은 아이스팩을 얼릴 때 쓰는 암모니아 배관이 낡아 가스가 샌 것으로 추정하고,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